xsfm 입니다 p o d e r a 폭염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얼어붙은 땅이 기분 좋은 햇살에 녹아드는 시간 그렇게나 6번 비로소 사냥산삼과 만난다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자연이 허락한 그대로 인삼보다 많은 진세노사이드가 지치고 힘든 현대인에게 휴식같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선물 집에서 편안하게 신받다 사냥산삼 사낸삼 자 오선미씨는 히트작을 많이 남긴 분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여행 입국심사에서 뭘 자꾸 물어봐가지고 I love Sherlock 이라고 답했다는 이야기 I'm Sherlock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는 동네에 여기저기에서 자꾸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하는 무서운 이야기 도플갱어죠 도플갱어사연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495회의 침착해 아 네 저 은정이 얼마나 바보인지 온세계에 알린 그게 내가 갑자기 나 그 얘기 들으니까 기억이 나네 나는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들었거든요 침짝착쨍해가 아니었어요 내가 아는 침착해는 침착해 침착해 이렇게 하는거 그럴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저 비슷한 상황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저 대학교 저 복학하고 나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갖다가 뉴스에 크게 났는데 폭설로 그 리조트 지붕이 무너졌어요 아 네 근데 이제 행사가 갑자기 막 전기 나가고 그러니까 깜깜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눈이 오죠 네 그리고 우러러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나온거에요 침착해가 나온거에요 근데 딱 이박질에서 침착해 침착해 이러면서 나오는데 밖에 나왔더니 선배들은 이미 다 밖에 잽싸게 나와가지고 박수만 치고 있는거죠 내가 아는 박자랑 다른데 약간 그 생각을 그때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오선미씨가 들은 그게 좀 더 흥겨워서 침착해지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선미씨 오셨어요 오선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름 만들면 떠오르는 추억이 하나 있는데 더워지니 또 그때가 생각나서 사연 보냅니다 꽤 오래전에 저는 당시 썸타던 친구와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고 함께 락페이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친구도 당시에 락을 좀 듣는다 했고 저도 그때 락에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사고가 좀 있는 케이스인데 뭐가요? 한쪽이 나는 어떤 음악을 좋아해 하면은 사실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도 뭔가 썸을 타려고 하면 대충 어 나 그거 되게 좋아하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젠스 페스티브나 락페를 따라갔다가 이제 호되게 당하고 돌아오는 썸탈 때의 문제가 그거예요 네 별로 심각하지 않게 꺼냈는데 상대방이 심각하게 듣죠? 네 그럼 나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양자가 다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하고 네 양자가 다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안 좋은 추억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잘 되면 좋은데 깨집니다 잘 되면 되게 재밌어요 잘 되면 재밌죠 우리 그때 둘 다 안 좋아하는 거 갖고 뭔 고생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안 되면 또 이제 자다가 떠오르는 맞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만 더 깊게 파고들진 않았지만 이름 있는 해외 밴드들 헤비메탈 위주로 음악을 즐겨 듣던 시기였습니다 부산의 다대포였나 광안리였나에서 락페스티벌을 한다길래 썸남과 저는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이게 부산 락페가 요즘은 사상 낙동강가에서 하는데 옛날에는 다대포 광안리에서 했었어요 다대포에서도 했고 광안리에서도 했었어요 어디 갔었는지 모르겠네요 락페 경험은 없으나 콘서트가 본 경험은 있기에 저는 락페도 선착순으로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아직은 뻘쭘한 관계인 썸남과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 공연 10시간 전에 가는 건 좀 오바라고 생각했고 적당히 뒤에서 볼 수 있게 공연 2시간 전 정도의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공연장소는 그냥 해변 모래사장의 무대만 세워놓은 수준이었어요 객석 부분에 펜슬을 쳐놓거나 줄 서면 선착순으로 자리를 주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더군요 그리고 공연장 주변에서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어두운 분위기의 사람들이 각자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어 되게 싫을 때 쓰는 말 어두운 분위기의 사람들이 각자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 그게 아무래도 메탈티가 다 까만색이군요 흰 메탈티는 드물잖아요 흰색 징을 박아넣죠 그렇습니다 실버 징이 있다거나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항상 왜 어슬렁거린다는 표현이 붙냐면 마치 나는 이 락페에 관심이 없다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시작하기 전까지 그런데 옷은 그렇게 입고 와서 맞아 그건 그래 메탈티를 입은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목적성이 보이잖아요 행동에 왜 저러고 있지?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한국어는 정말 어슬렁어슬렁밖에 없죠 이게 고스들은 좀 다르거든요 고스들은 뭘 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선하고 근데 메탈티 입은 사람들은 좀 해변에 놀러 온 사람들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락페 보러 온 사람이구나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부산 해변에 되게 어슬렁거리는 한 무리가 기억이 나는데 그들은 락족은 아니었고 밤에 해운대 해변이었거든요 근데 한 4, 5명이 어슬렁어슬렁했는데 야구 잠바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SK와이번스 잠바한 거예요 계속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합니다 그날 원정 왔나 보죠 한참 눈치를 보더니 좀 이따가 노래를 막 부르는데 SK 응원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어슬렁어슬렁 주변 눈치를 보면서 중간에 SK만 하는 거 있잖아요 울리건들 그거 할 때 완전히 자기들끼리 얼굴을 안 보고 밖에만 봐요 이렇게 술 먹다가 벌칙 뭐 이런 거 그런 거 같았어요 그런데 공연이 두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도 객석에 서지 않더군요 빨리 가서 앞자리를 차지해야 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락펜은 락펜만의 룰이 있나? 싶어서 그냥 저희도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분위기를 지켜봤습니다 공연이 한 시간 남았을 때 관계자들이 무대를 점검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공연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검은옷을 입은 사람들이 관객 속으로 몰려들더군요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의자 차지하는 게임 하신 건가요? 이게 의자가 없잖아요 락펜은 그런데 완전 그 느낌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요파씨에서 한번 비슷한 장면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떳다비 얘기예요 떳다비라고 불법 도로정보 집회를 할 때 나는 시위에 온 것이 아니지라고 오늘도 거기로 가는 거예요 가장 적당한 설명이에요 길거리를 어슬렁어슬렁 거리잖아요 그러다가 신호를 딱 받으면 와 하고 앞자리로 달려갑니다 지금 똑같은데요 상황이? 그리고 안전요원들이 급 등장해서 공연장 주변에 펜슬을 치고 막 또군요 똑같잖아 경찰이 그 다음에 쫙 와서 안전선 틀렸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저랑 썸남도 허겁지겁 노래 부르는 것도 그래요 집회도 그렇게 떳다비하면 노래 부릅니다 할 게 뭐 있어요 다 같이 헤드뱅 하고 그냥 어슬렁거리지 않거든요 그때부터는 저랑 썸남도 허겁지겁 사람들을 따라 공연장에 진입했고 중간에서 살짝 뒤쪽 정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곧 공연이 시작되었는데 첫 팀부터 헤비메탈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밴드라 분위기만 따라가자는 느낌으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 주변 사람들이 냅다 몸을 반으로 접으면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반으로 접다 적절한 표현이네요 반으로 접다 이게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몸을 반으로 접지? 이게 락페를 따로 안 가보신 분들이 대중문화에서 제일 처음 본 게 우리나라에서 서태지우가 울트라매니아라는 노래를 할 때 그걸 TV에서 보고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몸을 반으로 접는다 어른들이 볼 땐 그렇군요 오선비 씨와 정말 약간 유교식 인사잖아요 전하 울트라매니옵니다 요즘은 거의 안 하고 있는 호텔이나 항공사의 옛날식 인사 그렇죠 저는 너무 당황해서 주변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썸남도 당황해서 눈치를 보고 있더군요 저희가 처음에 예상한 게 맞았습니다 동호인은 아니에요 난 네가 좋아한다 그래서 왔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보세요 몸을 반으로 접었잖아요 허리를 다 90도 아래로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요 그럼 두 사람만 톡 튀어나온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등대처럼 우리 둘만 올라와 있는 거죠 안전요원급 근데 이 상황에서 같이 내려가지 않았던 거예요 보통 혼자 갔잖아요 만약에 근데 모두가 그렇게 허리를 숙이고 있어요 그러면 혼자 가면 내려갑니다 허리가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공연 갔을 때 홍대 무승클럽이었는데 제가 여러 밴드가 나오면 어떤 밴드를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는 밴드였고 음악도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서 있잖아요 어떡하지? 스쿼트를 해야 되나? 사람들 내려갈 때 이렇게 허벅지로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나? 그러니까 라는 생각을 한참에 또 기억이 나요 일단은 엎드려야죠 그렇죠 엄폐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더 어색합니다 저는 락페는 아니지만 되게 유사한 경험을 한번 회사에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IT 이런 쪽에 주로 다니다가 나중에 금융정보, 신용정보 쪽으로 옮기잖아요 회사가 정말 옛날 회사잖아요 그런 금융권 회사들은 또 분위기가 옛날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또 공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회사에 제가 첫날 출근해서 첫날은 뭐 뻘쭘하잖아요 할 것도 없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오후 3시쯤 되면 이제 지루해 죽겠거든요 아무것도 안하고 오후 3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하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국민체조 시작! 이게 나오는데 국민체조 노래를 지금 아시는 분이 요즘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전주가 꽤 길어요 한 다음에 이 전주가 긴 시간 동안 나는 뭘 생각하냐면 그거 한 3박 잠깐 돌고 시작하잖아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이 체조를 해야 되는 건가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할까 첫날이니까 그럼 다같이 일어나서 체조를 하면 나도 따라쳐야 되는 건가 그 10초가 정말 죽음의 10초였어요 진짜 지금 이분들이 그건 거예요 모두가 허리를 내렸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망망대의 등대처럼 우리 둘만 서있는데 오선미씨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아까 제가 내려갔을 거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지금 이거는 서로 너 때문이야 라고 눈빛을 주고받는 거죠 난 이런 거 몰라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때문에가 여기 왔는데 이 썸탈 때는 옆에 있는 5만 명보다 옆에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주변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썸남도 당황해서 눈치를 보고 있더군요 썸남도 저처럼 내양인으로 이런 분위기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메탈티 입은 분들 내양인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내양인인 게 서러워서 메탈 좋아서거든요 정확합니다 외향적인 놈은 랩을 하죠 둘이서 눈치만 보다가 가만히 서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의상 그냥 적당히 몸을 흔들그리고만 있는데 좌우 반동 남들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데 혼자 옆으로 그렇죠 피파 에스파네 완전 사람들의 움직임이 엄청 격해지고 사지를 막 흔들면서 음악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모든 표현이 락페 처음 간 사람만 알 수 있는 표현이 사지를 막 흔든다 아니 누가 보면 엑소시스트인 줄 알겠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락페 같은 데스메탈을 뜨면서 목이 뒤로 꺾이고 외눈박이 마을에서는 두 눈박이가 이상한 거라고 주변에 사지를 흔드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가만히 서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움직임을 크게 하고 있는데 썸남도 갑자기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음악을 즐기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봐요 두 사람은 그냥 두 사람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와 다르게 눈치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음악에 맞춰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다가 주변 사람들처럼 몸을 적당히 반에 반 정도 접기 시작했고 관객들의 움직임이 점점 더 격렬해지면서 썸남과 저는 자연스럽게 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옆에 있으면 뻘쭘해서 몸을 반으로 접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썸남이 멀어진 것을 확인하자 저는 남들처럼 몸을 반으로 접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반으로 접고 싶었는데 부딪힌 거죠 그 마음이 그렇죠 너만 없으면 난 접을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이제 N극과 N극처럼 서로를 밀어낸 것 같아요 공연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분명 공연 시작 전에는 혼자 조용히 주변을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음악만 나오면 정말 접신한 사람처럼 공격적으로 몸을 흔들며 음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안전요원 3명이 관객 1명을 못 당해낼 정도로 몸을 흔드시더라고요 안전요원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람들 따라 몸을 접고는 있었는데 솔직히 음악을 완전히 즐기지는 못하고 그냥 몸을 접어야 하는 분위기를 따라가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몸을 흔들고 있으니까 해방감 같은 게 느껴지고 혼자 무화지근에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접신이 있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쓰다 보면 콘서트란 그렇죠 이래서 사람들이 락페 혼자 다니면서 몸을 흔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격렬한 움직임 덕분에 떨어져 있던 썸남과 저는 다시 만나게 되었고 서로를 인식하자 약간 뻘쭘해져서 몸을 반의 반만 접고 머리만에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웃기는 게 나는 서로 붙어있을 때는 이렇게 둥둥 이렇게 흔들다가 점점 멀어지면서 진동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왕왕왕왕 하다가 다시 사람들이 쏟아서 돌아가니까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팬클럽이나 동호회 관련 동호회에서 만난 게 아니면 썸 탈 때는 락펠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은 그래서 재즈 페스티벌이 사실 썸의 성지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거기가 이렇게 보통 도차를 깔아놓고 보자습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락페는 도시락을 가져가 도시락도 이제 반으로 접히는 분위기기 때문에 아 근데 두 분 다 뭐 사실 처음 가셨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겠죠 체력이 바닥날 때쯤 공연이 끝났고 몸을 반으로 접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공연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썸남가저도 현실로 돌아왔고 둘 다 사진 한 장 찍지 않고 얼른 공연장을 떠났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서로 공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는 확실히 됩니다 확실히 됩니다 네 아 나는 의구심이 드는 점이 하나 있어요 뭐야 사실 약간 그런 거였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너 때문에 내가 공연을 못 즐겼어 서로 그런 원망이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원래 연애의 모든 요소는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네 근데 약간 한편으로 본인이 즐거우셨잖아요 아 이 자식만 없었으면 내가 훨씬 더 재밌었을 텐데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런 건 아니었을까 더 잘 접는 남자 없나 어 그러니까 그 생각도 들었을 수 있고 네 그렇게 내양인끼리 간 락페스티벌을 끝으로 썸남가저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끝으로 자연스러워요 계속 저는 그 이후 한 번도 락페스티벌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뭔지 알아요 네 그 순간 되게 재밌게 즐기고 다시 안 하는 게 있어요 다시는 안 하는 건데 네 네 오선민 씨한테는 안 맞았던 거지 안 맞죠 근데 맛은 본 거죠 네 저는 미더덕을 안 좋아합니다만 한 번 깨물어 본 적은 있어요 그렇죠 그때 되게 되었거든요 입을 무조건입니다 네네네 하지만 지금 와서도 미더덕을 좋아 자주 먹진 않지만 어디 가면 얘기는 하는 거죠 야 미더덕 거기 한 번 확 깨물으면 입을 확 뒤는데 어르신들은 미더덕 식으면 다시 데핍니다 미친 사람들이야 락페도 약간 미더덕 같은 맛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름마다 생각나는 제 인생 최초의 락페스티벌 경험입니다 차라리 혼자였으면 마음껏 즐겼을 텐데 그땐 락페가 처음이었고 옆에 아는 사람 그것도 썸남을 두고는 맨정신으로 도저히 몸을 반으로는 못 접겠더군요 글을 쓰는 동안에도 그때 썸남과 저 사이에 흐르던 뻘쭘함이 생각나서 등에 약간 소름 돋았습니다 원래 이런 이야기가 재밌으려면 청취자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잘 지내셨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럴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저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주로 이따위 성향의 인간들이 대부분 우리 청취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요새 코로나 걸리고 나서 석 달째 회복 중입니다 모두 감기 코로나 조심하세요 저도 제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자 오선미씨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진행자들이 이런 경험이 하도 오래되가지고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것만큼은 오선미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기억납니다 원래 썸은 어색합니다 음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아 진짜 기억이 안 나는구나 이제 우리는 아 그냥 그런 감각 정도만 기억이 납니다 그냥 근데 여기가 아니어도 사실은 뭘 해도 어색해요 뭘 해도 어색하니까 그렇게들 영화를 보러 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죠 같이 뭘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근데 우리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진짜 중년이 되면 처음 보는 사람과 어색하지 않게 지낼 수 있는 스킬이 굉장히 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닳고 닳는다고 하죠 쉽게 말해서 그럼요 근데 젊었을 때 썸은 젊었을 때 주로 타니까 그때는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어색한 이 사람과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을까 굉장히 스킬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필 고른 게 락페였으면 정말 이 썸은 반으로 접히는 거죠 맞습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네 특히나 또 문학인이나 저는 이게 직장인들은 다를 텐데 자영업자들은 그런 게 뭔지 잊어버리고 산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어색한 게 뭔지 네 저는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믿은 분도 계신데 저는 굉장히 내양적인 스타일이었어요 그랬대요 네 회사 다닐 때도 이렇게 처음 보는 부서 뭐 다른 업체 만나면 거의 말을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월급 책인들 많죠 네 그래도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삭풍부는 프리랜서의 세계로 오면 뭐 경주사도 챙기는 거고 없는 말도 하는 거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한 썸이라는 기억이 사라지는 거죠 그 어색함을 견뎌 그래서 기억이 사라졌나 봐 네 나이가 드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 썸을 타면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은 지금 우리 같은 상황에서 근데 이게 30대만 해도 아련하게 그리운 건 있었어요 그 감정이라는 게 아 그래도 그렇구나 미끌미끌 말랑한 말랑한 그 감정이 아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리웠는데 지금은 그립지도 않은 거죠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우리는 그게 뭐였더라 그냥 되게 어색했는데 그렇죠 이런 거 많은 거예요 아휴 힘들겠네 욕본다 야 거긴 왜 왔대 그냥 밀략동 가서 회나 먹어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